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는 걸 자꾸 잊어버리잖아 배움, 배움이 일어나도 없잖아 이번 시간에 달아버둬 다른 시간 뿐사 157년 안 기계에 지워야 될 검사 난 무료로 가는 기간에 관련된 검사 이의 태연이 시각 비약 총각 총각 그의 종각 시시각 가보지만 말 못 걱정해 내 상기해 듣는 것에 관련된 시간 통사대 This is the real, please concentrate I'm here 내 차치는 바람을 의미하는 동사태에서 나 전달하기 좀 바로 참아 뛰었어 그러면 여성 산불은 시선이 바로 바로 C 이런 동사 말고도 물론 또 많이 있어 대표적인 직각 동사만 안 지켜봤어 직각 동사가 본 장 속에 사용되면 그 뒤에 공정하고 적용하고 따라가고 O.C. 자리에 내 붉은 R.P. 감독식 눈동의 의미를 나타났때는 O.C. 자리에 마이 지비지 영원의 현재물 삶은 만성통의 의미를 나타났때는 P.P. 툭구청사는 그 자리에서 맥도 Gagers Q. 로봄이 하는 랩의 현재물 지금 이 로봄이 하는 랩의 현재물 이 로봄이 하는 랩의 현재물 Q. 로봄이 하는 랩의 현재물 근데 그런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가 뭔가 자꾸 가르치고 45분 동안 중에 한 40분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숨을 모시는 거예요. 애들은 이거 들으면서 모닝을 흥얼거리고 따라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주가를 대변해서 따왔을까요? 네? 저거? 쟤네들은 랩하는 애들은 랩 사이트를 가서 검색해서 그 노래 말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어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수동체 참가 랩. 이건 제가 만든 랩플리케이션. 이건 모든 교과에서 활용해도 되죠. 단원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믿게 해서 그거를 랩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약간 별의별 아이들이 다 오케스트라처럼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너 노래 잘하네 노래로 가. 너 게임, 너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위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너는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를 표현해봐. 우리는 지휘 맞나요? 가르치지 말자. 제발. 가르치면서 얼마나 우리 서술형 채점하면서 좌절하냐에만 해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폼, 랩. 로더, 팔툼사, 랩. 동구, 랩. 이제 요거. 얘가 이제 천호중학교. 네포. 제가 가사를 주면 얘가 음악하고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지각동사상. 이런 것도. 음. 우리가. 쓸 것 같아. 이분이 애는 이제 전문 래퍼. 랩이 아브르 래퍼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어? 왜 이래. 너, 미스트. 너누 아르 에블랜드가 패렛트 레고도게. 이 유명한 그림을 싣고 세계판 위에, 이를 우울을 보여주고 있어. 그림에는 방자 안 그리 보이고, 그림 속 장소에 물. 이것은 해석을 보면서 동시통 여부를 하라고 합니다. 보시면 저의 학습지에는 이와 같이 타이포 학습이 들어있습니다. 탑퓨럴